안녕하세요. 공단계의 영어과 이충건입니다. 자, 2020 1차 경찰 공무원 영어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이 딱 보자마자 야,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일단은 1번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인이라는 단어를 설마 1번을 1번으로 답하지는 않았겠죠. 이걸 해석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3번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4번에 가서 여러분은 한번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4번, square라는 단어를 똑바로 라고 부사로 해석하는 문장은 내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it was impossible이라는 걸 보면서 답을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5번의 빈칸 문제라든가 6번의 어떤 문제, 7번의 어떤 문제, 8번의 대화 문제, 9번 대화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1번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좀 혼동이 왔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화체하고 문화체하고 좀 다른 건데 10번은 약간 헷갈렸다 치더라도 11번부터 독해 문제를 풀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경찰 공무원 시험을 기출을 쭉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것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해설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푸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좀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어디서 출제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제가 수능 시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우스 에듀라는 수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내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수능 강의 같은 경우도 저 머리 속에는 바삭하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영어라는 것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강의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수능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져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7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편 16-4번 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12번, 13번 지금 2011학년 올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능특강 영어 독해 9-1번에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참... 12학년도 14번은 고3 9월 모의고사 33번 21학년도 이번에 시험치는 학생들 수능특강 영어 독해 편 MT1-6번 이걸 이렇게 내가 보면서 여기 지금 다 보시죠. 진짜 많이 뺏겼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문제 영어가 문제 은행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경제공무원들이 수능을 다 이렇게 공부... 그런데 내가 늘 이야기했죠. 주제 찾기나 제목 찾기나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나 빈칸 추론이나 순서 잡기나 전부 다 수능 위치처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운이 좋다. 나는 수능 시장에서 1등 먹고 지금 공무원 시장으로 온 거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알죠. 그런데 강의 기법이라는 게 특별히 다른 걸 끄집어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시장에서 더 이상 정점에 올라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의 들으면 다 맞춥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어휘라든가 구문을 더 철저하게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것도 수능 시장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방식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내가 수능 시장에서 이 중고나 한번 쳐보세요. 무슨 일이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강의했던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을 했으면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죠. 틀리는 거는 10번 같은 경우에는 당황해서 틀렸다. 손치더라도 4번 같은 경우에도요. 나머지는 독해 문제는 그렇게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답이 착장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적 압박을 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험 준비하는 시험 치는 학생들은 다 똑같은 입장에 처해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좀 낮춰질 것이고 좌절은 오겠죠. 왜? 목욕에서 쳐보면 8점, 90점은 항상 나오고 또 100점도 나오다가 못 봐도 한 7, 8점은 유지하다가 갑자기 40점, 50점, 60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진짜 빡치는 일이잖아요. 사실 시험이란 것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자꾸 연기되고 엄청 힘들었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지랄같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좌절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폭탄이 터져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고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힘내고 힘내고 화이팅 하세요. 저도 여러분 2차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훨씬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단어 처음부터 다시 외우시고 구문 정리, 문법 정리, 개념 정리, 독해 정리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힘내세요.